손열호의 키워드, 외국인과 기관 조용히 스며드는 중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쌍끄리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만 있는 것 같고 기관도 최근 배당주, 예를 들면 음식료나 통신 말고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과연 어떤 업종을 선택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제가 설명드린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고요. 오늘 다행히 한 주에 마지막 거래일인데 코스타, 코스피 둘 다 좋은 모습, 상대적으로 코스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어제까지는 대장급 섹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한 종목도 있었죠.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도, 그다음에 음식료품, 그다음에 통신이나 이런 경기 방어주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대장급 섹터가 없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섹터라고 하면 확실히 변동성이 강한 성장 섹터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나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참 좋지만 어떤 대응 전략을 꾸준하게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나오는 뉴스를 본다고 하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혜와 실적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쳐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거의 매일매일 좋은 뉴스가 나오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제 뭐 유럽연합이나 뭐 나프타나 유엔 등에서 꾸준하게 어떤 기금을 통해서 기금 조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발언.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약 900조에서 1200조 원 사이의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은 뭐 그렇다고 1200조까지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뭐 15조, 20조, 이번에 EU 같은 경우가 이제 71조를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아직은 뭐 기금이 150조, 200조 정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용 물자를 추가적인 수출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뭐 매매에 자식 없는 분들 제가 좀 안전한 종목을 갖고 왔지만 매매에 자식 있는 분들과 한다면 뭐 드론 관련 주나 아니면 방위 산업 관련 주나 이런 것들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랑 제약 바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수급 동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지만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종목들이 일관 변동성 한 2에서 3%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21선 따라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수급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안정적인 세터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아무래도 최근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테마 장세가 점점 대응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그래도 기업 간 MOU나 국가 간 대화하라는 모멘텀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좋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종목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아쉬운 분들 아시겠지만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구조물의 설계 감염을 영위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능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 철도 관련 수요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이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방문을 했는데 9월에 방문할 때 2차 협력단 파견 당시에 전국 경제인 현합회 89개 사이에 유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수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국내외 철도 관련 사업으로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 보면 현대 로템이 가장 크게 보이시겠지만 현대 로템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유신 등도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가 있는데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위 물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주고 있고 고속철도 영역도 국내에 맡겼습니다. 일단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폴란드와 MOU를 체결했지만 유신이 도화 엔지니어링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관련 수를 입을 수 있다, 그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보더라도 연간 실적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분개 실적도 차츰 차츰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퍼가 81.2일인데 현재 퍼가 7.3일이기 때문에 업종 대입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요. 수급 동일을 본다고 하면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오전까지는 외인의 순매수였는데 순매도로 전환됐지만 최근 수급 동일을 본다고 하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사실 유신이 가장 탑 피규어이기 때문에 유신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SY나 금강고업이나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수급 동향이랑 뉴스를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나는 뉴스를 하루에 한 번, 한 2, 3일에 한 번 혹은 공장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시는 업종이 있으신 분들은 산목 S폼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Y나 금강고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SY 같은 경우는 협력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정말 수혜를 이우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듈러 주택에 필요한 거푸집은 산목 S폼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목 S폼 자체가 모듈러 저택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단에 포함되면 실수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문가 분들 사이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관련 업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협력단에 포함된다고 하면 안정적인 재무 가치에다가 거래량이나 수급 이런 것들도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은 기업 계회로 말씀드리면 건설용 거푸집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시 거주용 주택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게 좀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 산목 S폼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포함됐다. 이제 뭐 특징주라고 해서 뉴스가 많이 올라오죠. 특징주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8월 초랑 중순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선 이탈하고 61선 이탈 이제 주가 추위만 봤을 때는 부정적이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수해서 내일 당장 수익을 본다는 게 아니고 정말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이 좀 한 1주나 2주간 모아가는 관점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대장급 종목들이 먼저 강세를 보였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산목 S폼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오늘 다행히 좀 수급 동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열심히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양봉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가수급 사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면 안정적 수익을 가둘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나가 있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보율도 500%가 넘는 기업인데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데 주주같이 재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주주랑 회사가 모르면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산목 S폼 회사에다가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배당 좀 해라. 주주같이 재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주주같이 재고를 안 할 거면 상장 폐지를 해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목 S폼이 주주같이 재고해서 배당을 키우겠다. 정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자진 상장 폐지 사유로 뷰너나 그때 의료기 관련 종목 중에서 자진 상장 폐지나 M&A 되는 종목들이 있었을 때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강하게 매수하자. 이런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다가 우크라이나 재고 관련 종목들이 강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낙수 효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가치를 제거하라고 아우성을 벌이고 있을 때 회사 입장에서 언론을 하나 내놔 줄 때는 그런 것들이 단기적 주가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신과 산목 S폼 주셨는데 유신은 뭐 많이 아실 것 같고 산목 S폼 잠재성이 크다. 특히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협 이사에게도 사전에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에서 어떤 종목 꼽으셨을까요? 이사님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히림이라는 기업을 뽑았습니다. 앞에서 이게 재건 관련 테마가 좀 약간 테마성 성격이 있다 보니 좀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좋은 실적도 되고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기업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히림도 시가총액이 유신이랑 비슷합니다. 한 1,300억대인데 실적도 되고 업력이 50년이 넘는 기업이라는 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국내 DCM 1위 기업입니다. 이제 건축물 설계나 감리 사업을 해주는 기업인데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계 말씀드렸는데 설계 비중이 여기 상반기 매출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설계 말씀드린 설계 역량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강남만 가더라도 코엑스몰, 아센타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카타르, 알투마마, 월터폭 경기장 등 설계에 맡은 부분이 있고요. 설계 역량이 우수하다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수요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에서 공항이나 병원, 초고층 빌딩 등 특수 설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국내 건설 업종이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 경기랑 무관하게 성장성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두 개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9월 14일 날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 원팀 코리아가 있잖아요. 원팀 코리아 함께 갈 때 포함됐었던 기업이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 국내 최대 인프라 행사인 GICC에 참석했었음을 살펴보면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고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함께 모멘텀이 재건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 중동 쪽으로의 모멘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내로도 좀 살펴보면 국내 재개발 이슈가 정말 여러 지역에 많은데 재개발 모멘텀 수의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음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설계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도 국내 모멘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 아니고 연봉인데 지금 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역사상 신고가를 보였고 2010년 전후에 움직였었던 곳을 지금 뚫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그만큼 최근의 모멘텀이 작년부터 이어주고 있다는 것,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협 이사는 히림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살펴봤고요.